인천, 파쭈 인천 현상태모름? 꼬꼬마들이라 모르겠구나 넵 넵 야 시코야 아무도 한국마다 짱을 본 사람이 없어 네? 아무도 없어 무슨..뭐야? 세대가 달라 근데 왜? 왜요? 왜요 마이톨님? 아니에요 슬퍼세요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짱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이건 주문 도둑건보다 이거 가는게 낫겠다 어떻게 저럴수가 흠 그게 더 좋아 허텅이 기다린다 허? 허텅이 기다린다 알린대요 내가 너였다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만 믿어 따라와 이게 제 갈 길이에요 헬쌤 따라간다 적팀..임? 임들? 적팀 전파님? 어? 어? 너 맘에 안들어? 아니아니야 나 없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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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웠어 어 미웠다 그렇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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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케이 소라카 나 왔다 나 왔다 제발 그렇지 이웃 대신 요즘엔 없어 로저뱅 로저뱅 으악 아아아 야 이거 야이 알리 개 장인이야 알리 막타장인이야 어? 뭐야 이거? 뒤쳐주셨네요? 오오오 아니 개고수인데? 됐어 이럴땐 아니 평탄 캔슬했어 자 와드를 사서 가볼까? 네 적 블루에다 와드 깔아줄게요 어? 와드 안박혔어요 여기 안보임 여기 막힘 어? 진짜? 리얼 리얼 리얼? 오케이 아닌데? 잠깐 느리다 느리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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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블루 뭐야 정글이 왜이렇게 느려 우리 내 블루 오케이 굿 아 빨리 스톤 안걸려 안돼 더 때려줘요 안돼 안돼 소라카 죽는거 아냐 저거 안돼 스톤 안쓰시네 오오오 살았다 리얼 이제 되게 와요 게이득 어? 가지마 어헬 이 자식 적었어 잠깐 기다려야겠다 포켓몰 리그장에 가둘 자 사슬 좀 맞아봤니? 나 개쎄 오케이 존나 아프니까 저거부터 우리 알리 소라카 우리 알리 소라카 이 시조합인데 치사 아 죽지 어? 우리 왜 우리가 뭔지 이랩이 아니지? 좋았어 도발 나 쩔었다 레오나가 이로 날라올 때 그 거기 안에다가 베이가 이 깔면은 날라오다 스톤 걸림? 스톤은 걸리는데 날아오긴 날아오지 아 이거 과연 정령석이 쓸모가 있나? 정확하게 아니 묘목을 이걸 이걸 묘목 묘목 자르라네 어? 아구니 타냐 아구니 타냐 아구니 타냐 아구니 타냐 어어 오케 되서 오하하 개보수다 이랴 저런 방법이? 아니 뭐 어떻게했길래? 끌었는데 그 디틀린전진으로 씹어버림 헐 아 그렇게도 내는구나 괜찮다 우와 아 아파서 자꾸를 못먹겠다 아..뭐..미나를 부른다 아 뭐 미인알 부는다 미단어 아이야 미신 뭐야 미신 뭐야 미신 뭐야 잡기하여 넵 넵 아 이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개 아프다 박힌 거 맞지? 뭐 대회에서 탐마고카이 나왔어? 왜이렇게 요즘 탐마고카이 나왔어? 아 나왔어? 어쩐지 그거 했더라 삼성 아 삼성 이겼어 졌어? 이겼어 이겼지 아 어쩐지 존나쌤 진짜 임빈 요약자를 못보고 봐 어 못 봤어 임빈 요약자를 봐야돼 몇 경기임? 그거? 일사 경기 일사 경기? 알겠다 알겠어 심지어 밴도 남았음 어떡해 귀가 아파 흠 미들이신 오케이 아 그래도 이제 열심히 돌고있다 지금? 이따가 와서 힐좀 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우리 정글러가 힐러네 저 주유소기 주유소기 정글러가 힐러야 이게 와서 주유주면 뭐야 이거 어 마너 없다 아 아 그니까 정정석이 쓰레기라니까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야 마너가 너무 부족해 이건 힐 마너 집 아무것도 없어 어 함이아요 이제 연운 사시면 돼 연운이요 돈 없습니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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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여군가야겠다 헤헤헤 헤헤헤 좋아 5레벨 휠 이렇게 잘 찾지 마오카이잖아 개쩔잖아 피차는게 와 안죽어? 어 안났어 피가 저리가 6레벨만 찍으면 궁서드림 어 어 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어 아이고 어허 아 저걸 개잘피해 하아 레오나한테 스톤 걸렸어 걸었으면은 잡았겠다 야 처음으로 유령버피 아 나 끌면 원래 잡혀야되는데 스킬만 있었어도 확 막 그냥 스킬만 호웨일이신 5레벨이지 벌써 저 상황이 아주 위험함 지금 다힘각이 지금 지금 저 힐쿨 오케이 힐쿨 힐쿨 어 나 위험한데? 힐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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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대 여경 만대 여경 만대 여경 만대 아 힐만 아 힐만 아 힐만 오케이 헐 둘다같이 아 또 치면 가야돼 으흠흠 숟갈검은 많아 숟갈검은 많아 숟갈검은 많아 어 어 저 강타있는데요 어 뭐지? 뭐야 저거 오오 마호코이 집감 오케이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고깽이로 바뀌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갑시다 얘네 짱쎄 개빵 아아 얘네 짱쎄 진짜 죽음 안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마..많아 많아..많았냐? 많아..저거.. 지금 뭐.. 많아지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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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만큼 드렸음 이제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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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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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는 길이에요 뭐야 위험함 위험함 여기가 와서 뭐 어쩌라고 어 아 발로 까임 바로 걷어 차였어 아 불쌍해 아 소 불쌍해 바로 걷어 차였어 얼굴 저는 사실 미드라이너였습니다 소 얼굴 걷어 차임 박치기 하자마자 오케이 먹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6레벨 기념 아니 아니 으아닛 6레벨 기념 궁 궁하고 끌지 아니야 마오카이 너무 딸따해 아 저거 아니 마오카이 잡을 순 있어 아 아 갱 쒸쒸쒸쒸쒸쒸쒸쒸쒸 괜찮아요 제가 많아드릴께요 많아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램으로 CS를 먹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드셔도 됩니다 어이 엄청 쎄 가..갈겠습니다 셋째도 엄청쎄 살려줘 어이 레더 나왔다 먹어야지 10개 차이 나네 얼마 안나네 몇개 차이 안나네 아아악 아아아악 미움미웅 아 부른데 쟤는 아니 저거 버그 버그 하하하하 잊지마 쟤 이제 지나다니면서 계속 드릴께요 저 조금 더 하나도 쟤쟤쟤 쟤쟤쟤 쟤쟤쟤쟤쟤쟤 킬도 좀 킬도 안 돼! 사셔야 돼요! CS 먹어야지 오케이! 선물! 오케이! 오케이 리신 좋았어 탑 CS 잘 먹고 있다 어 뭐지? 갑시다! 알리스타님! 가야됩니다! 저 건방진 것이 레오나게 피 가자 가자! 쫄지마! 쫄지마! 오케이! 새끼룩! 짜아아아아아 힐힐힐힐힐힐힐힐! 나도 힐! 자 힐! 침묵! 서포터의 승리다 쿨감의 승리입니다 역시 팀플을 못하네 쟤들은 아 secret 아 클라스 차이나니 여기서 힐핑 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쿨감 40%를 지금 맞추겠습니다 Scientist 쿨감 40%를 지금요 네. 지금 가면 40% 됩니다 아 이거 탑 없는데요? 탑 없어요 님 님 님 님 네 오케이 집 님 님 네 탑 없다고요 암 미드나 바텀 가세요 암 네요 진 견자이 님 딴구 가요 빨리 딴구 암 오케이 됐다 암 자 오이샤 오오오 오오오 바로 찬다 바로 꽉 차 드림 빨리 찬다 아 왜 밈 빠밤 40 아 솔직히 Matte 플루감 어 근데 40%를 했는데 군쿨이 56초야 왜 이렇게 길어 아 낫 이거 낫줘 그래 갈게 그래 마일보카님 타 영입김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또 가드야죠 이럴때 어 뭐야 와드 간 것 같은데 아이고 와바 잡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빨리! 컴힐! 오케이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완벽한 킬을 위하여 컴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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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오케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어 왜 내려지지 이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힐! 나이스! 완벽하다 킬 기디엄 힐! 힐! 어 별 의미가 없다 힐이 바텀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렇다 아쉽다 역시 안고 왔다 형들 완벽한 정글이네요 저 킬 관여율 100%임 킬 관여율 100%임 롤잼스급임 6킬중에 6킬을 관여했다 이야 완벽하다 핵고수다 자 이런건 또 이제 제드가 아야 하라고 미뤄드림 내는 다음 블루는 좀 줘야될듯 아 드림이죠 이제 알리 블루 줘야될듯 알리 너무 제가 이젠 드림 진짜 플라스크 옛날에 5힐 조합 같은거 하지 않았었나 우리? 플라스크 파라도 안될듯 지켜드리겠어요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항상 이겼지 항상 이겼지 패배를 모르죠 날 믿어 이게 승민이 고통받고 있니? 으아 머리 아파요 선물 자 드세요 이제 맴 오케이 찌꺼기 어 마나 없다 집에 가야지 고지마 안좋아 CS 먹어야지 안갈래 만화를 위하여 됐다 오오 존나쌤 존나쌤 저 길가기 아 테림 괜찮을 왜이래 CS 이 와중에 CS 됐어 자 이제 참 드세요 마이콜님이 와서 네 알겠습니다 와우 그분 짱센데 제 라임일거에요 저 궁 3초 아 궁운인데 필요하시면 말하세요 비명 지르면 해드립니다 비명 지르면 비명 지르면 제가 올바른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야 야 오 살렸어 비명 지르면 써드림이네 쓰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와라 그만 와라 오지마라 와 멋있어 both 있어 승민님 페이가 서포트 어떻습니까 아 모르겠어여 아 와드한 룰루quiera 얹 아 소 죽으려 한다 소 죽을려 한다 힐 뭘진 모르겠지만 죽을려 한다니까 탐탐탐 히덕이네요 히 덕분 이었습니다 어 잡을 수 있습니까? 아 개아파 아니 마오카이 어디갔어? 마오카이랑 나 안놀래 로아 떴어 쟤 야 미드감 아니야 바텀어 오케이 오케이 건방진건 나의 휠 아이고 나이스 안되겠다 CS라도 CS라도 그렇지 오세요 오세요 조금더 힐 침묵 아무것도 못하면 침묵이라 힐 침묵해아아아아아 아아 평타 아이고 실패 아깝다 어 선물입니다 아 집에 가는구나 저 우리 10대 10이야 동점이야 아 은근 났네 다 따라잡았네 다 따라잡았지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디로 가야 하오 탑미드 부터지겠다 빨리빨리빨리빨리 어 오케이 오케이 미드 커버 미드 커버 이 제드 아트 찐 너 어? 어이구 뭐야, 마나 없다 에이 탑, 탐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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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내 핑크바드 지우는거 아니야? 리신, 바텀, 탐미야 리신, 리신, 리신 아, 또 왔어 최고의 마나 를 위하여 오, 존나 센데? 오, 잡았다 존나 센데? 절대! 쉽게 죽이지 않는 대축업 렛츠 레온단 에이뉴 어, 텔탐 마법하이 텔탐 조심 오케, 저도 가는중 오케, 됐어 라인 클리어에 고수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이놈이 힐 자, 그러니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자 어머, 왜 따라와 이거 오 자, 마지막까지 아, 아깝다 자, 탐미입니다 저거 왜, 저거따가 어떻게 따라오는거지 아아악 젠장 와, 탐미 갈게요 아아악 모듬모듬 쟤들 쫄그라서 어, 설마 설마 어? 왜 피가 안내지? 왜 피가 안내지? 왜 피가 안내지? 이게, 이게, 이게 대기하였으면 땄을텐데 자, 저 왕비하고 갑니다 아, 저 부흥 19초, 18초 18초만 버텨봐요 자, 얘 10초 한번 버텨봐 좋아, 나 왔어 소라카우고 간다 아, 쟤들을 실수로 밀어가지고 못잡았어 어, 블루 있는거 아냐? 알리님 블루 있답니다 지금 식사하러 갑니다 흐흐흫 쒸흐흫 어, T4 잘 먹을게요 아! 오우 좋아 무빙 좋아 그레이브트 무빙 좋아 오 알리 잘먹는다, 아설블루 어, 신성범 알리잖아?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아니 신성범 알린데? 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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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어, 용이다 신성범의 멋지물 알지 못하다니 어 5대 4..어 4대 4야 지금 한 명..어.. 전 궁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도 도와드림 이거 이거 이거! 일시 일시! 시야아아아아아악! 제드 제드 제드! 제드 제드 도망가 도망가 팔찌! 실 좀요! 옙! 팔찐 아니겠으면 잡았는데 그러니까 오케 당기쌤! 욕먹는다 빠지라 오케 저 궁없음 파밍 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밍 한 시간이 없어서 오이거 제..이거 쓰레쉬 죽을거 같은데 괜찮아요 아 미쳤어?? 안돼 Walked 싸우면 안돼!! 킬 죽을거같은 확률 왜 저렇게 빨라 저거?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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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턴 아 왜 거기로 가 왜 거기로 가 왜 거기로 가 어디가 어디가 왜 거기로 가 왜 거기로 가 오케이 오케이 레몬아 레몬아 오메 마오카이 안가 고통이 기다린 안가 마오카이쓰 마오카이쓰 저 시간 끄는 중 오케이 굿 시간 끄는 게이든 어? 하하하하 이 느낌 하하하하 하다죽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쉬 해줄게 먹어 이제 Q 쓰면 돼 왜 이렇게 못 먹어 나 W선마거든 어? 마퍼에 마퍼 마이퍼 마퍼에 마페 마퍼스 가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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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명만 쪼거 원딜이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원딜구나 어 가시어 아홉이야 하하하하 히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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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군줄 알았는데 나아악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아퍼 이이스팩이 이거 존나하게 그래 했는데 어 뭐지 다 죽었다 대세 궁이 왜 안나갔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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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무리도 안갔어 도탄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힐을 썼구나 궁대신 어허허 아 맞아 너 궁쓴 줄 알았는데 힐을 쓰고 빨리 녹더라 왜 죽지? 힐을 쓰고 있더라고 좋아 이제 나는 스택 620이야 각잡을 써 다 껐어 이제 저희 696입니다 다 껐어 이제 끝났어 어 우리 다 스택 잘쌌구나 와 스택은 잘쌌는데 파밍으로 됐네 오케이 스택 힐 한타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응 우리 주 딜러가 없긴 한데 없긴 한데 스레쉬 못 믿는거야 지금? 어 스레쉬인데 총원 나오면 될 것 같아 어 우리 주 딜러 왜이렇게 레벨이 나보다 낫지? 짠 길 짱 무서워 쟤네 나도 무서워서 지금 죽을라고 어 스택 스택 선생님 저도 먹고싶어요 같이 먹읍시다 양심적으로 선가운타스 드립니다 아 감사 천사인줄 대모소 어 그럴 수 있어 그치 예상샷이라고도 아니고 이분들 저 힐 많음 저 웃는데 들어갈까 그냥 속박걸면은 들어가 원딜 없다 우리 원딜 없다 아 맞다 원딜집 아 원딜집 깝네 아 내가 원딜이였어 어 아 좋았는데 완전 좋았는데 얘 뭐야 얘 뭐야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얘 뭔데 얘 얘 뭐야 어 싸운다 싸운다 힐 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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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잘한다 뭐가 잘해 오메 아니 왜여기서 아 근데 우리 왜 우리 저쪽 왜 한명밖에 안좋았어 왜 아름다운 캐릭터창이 열렸지 하하하하하하 오오 블리츠 오 개딴딴나 어 여기지 우와 그분 뒤집 그렇지 오케 딸명 아 우리 소호 잘 컸어 우리 소호 잘 컸어 우리 소호 잘 컸어 쭈어억 저 나무 왜 저렇게 단단하지 저 나무 흔들어서 밴 뭐야 어 너 왜 나대 뒤집냐 오오오 오오오 되지 어 뭔데 야 원딜 컸어 원딜 큰다 원딜 큰다 원딜 큰다 잘한다 침묵 아 원딜 원딜 밀어 아이고 아이고 원딜 힘 호우 이리비 야 저거 레오나나 남았어 어 뭐지 요로케세 힐 마나를 드렸습니다. 끌었어! 오! 아아! 우와! 뭐야 이거! 뭐지? 뭐지? 기본 공격 979 두 대 맞았는데 두 대 맞아서 970이요? 네. 979이요. 네. 한강급은 원딜 왔어. 원딜 왔어. 원딜 왔어. 따라라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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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딜! 어! 아니! 아무도 안 갔다!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무서워. 원딜 물린다! 원딜 물린다! 물리면 안 갔다! 나 일단 어딜 갈라서! 오케이 살리러 간다! 나! 주의소감! 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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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잘했어! 잘 밀었다! 잘 밀었다! 이거! 좋아! 잘 찾았어! 오케이 살렸다! 좋아 좋아 좋아! 나 어딜이야!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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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나한테 쏴야지 우리 소형 신몸 킬 해드림 실패 아 나쉽다 사사사다 저 주문력 좀 올리고 올게요 이거 파랑 물줄 가면 안되겠다 이거 방템 올려야겠다 방어가 딴딴해야돼 한순간도 시작 좋아 우리 투포 나왔어 나도 투포 나왔어 우리 쓰레쉬 알리사 투포 나왔으니까 나 너무 약한데 이제 몰한거만 뜨면 돼 쓰레쉬 괜찮아요 저 탱탱해졌어요 개따따라는 돼지인가 이거 어 뭐지 안돼 죽지마 안돼 어 내가 해야지 오케이 얘네 몬스킬이 몇개야 아 병으로 붙으셨으면 저의 엄청난 힐이 그러니깐 도움을 드릴게요 가봐라 포켓몰 리그장 쩌나 약하다 과잉핀 얼마나 빠졌을까 와우 오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오케이 침묵 오케 어 어 좀 이상하지않나 괜찮아요 기분탓이겠지 기분탓입니다 딱 딱 큐스택 좀 네 여기요 아 큐스택 간다 아무것도 없네 여기요 뭔소리 들린거 같은데 뭔소리 들린거 같은데 그치 여기요 아 왜이렇게 못먹어 여기 아 못먹어 못먹어 어 없다 네 먹으세 밀수 있을거 지금 영수 뭐라고요? 뭐야 쩐다 나도 연운 사러 가야겠다 어 나 연운 하나 더 쓸까 빼앗이 마나 딸려요? 아하 아하 마나점 헛 바라 마나 아하 아하 오케이 백두 오케, 백두어! 좋아요, 제가 그러면 가능하다! 어, 방울 망아보죠 원데이과 함께 어, 뭐지 이거? 마마! 자, 마마을 깎고 오케이, 침묵! 제가 터뜨릴 수 없음 오케이, 힐! 그렇지! 순삭당함 순삭당함 텐쌤! 존나쌤! 마오카이 미친것같은 진짜로 급우 존나쌤! 조런? 급우평타서 802 들어왔으면 한대 맞았는데 이게 뭐지? 아니, 마마오카이가 존나쌤! 진짜로! 왜 802가 들어오지? 마오카이가 픽 한단지? 없네 이상하다 아, 아깝다 마디있어 아, 그러고니까 내가 테리 못하네 테리 없어서 비참x2 용돈 드립니다 용돈 prof 와.. 시민 1,650원 팔아야겠다 이거 하나 오케이 강해지자 나 그분한테 1,646의 피해를 1초동안 받았다는데 저도 아까 1초동안 800 받았음 엄청난 피링인데요 이거 어.. 이상온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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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안돼 안돼 CC기 미쳤음 와 야 CC기가 너무 좋네 CC기가 많아서 와 엄청난데 쎄지 쟤네 와 큰암방에 759 들어오네 아 그거 죽으면 몇대 맞고 죽었는지 알 수 있는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아 시작이 반이니까 반은 잘했네 아 아 우리 반은 잘했어요 나는 재밌게 했어 난 딜을 잘 넣었어 난 힐을 잘했어 아마 내가 2등 딜이 했지 힐